안녕하세요. 복지머니입니다. 금일은 9월에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 지급지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명절 위로금은 9월 추석 전이나 후에 수급비 지급 일정에 맞춰 계좌이체 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랄게요.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강서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강남구는 생기의료급여 가구당 6만원을 지급해주며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동작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을 계좌이체 지급해주며 도봉구는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양천구도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관악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성동구는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일자리참여자에게 연 2회에 3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마포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연 2회에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초중구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당 10만원을 계좌이체 지급해줘며 영등포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구로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해줘며 독립유공자에게는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해줘며 차상위장애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광진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중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강북구는 생기의료급여수급자에게 설추석 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서대문구는 한부모 가정에게 연 2회 3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하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해줍니다. 화성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입니다. 광화구는 한부모 가족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대전시 대덕구는 생계의료급여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입니다. 당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산시는 한부모 가족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동해신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위문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철원군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위문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삼척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현금 및 위문품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양산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입니다. 구례군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조선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에게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임실군은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에게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절 위로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되며 대개는 지자체 자동신청이나 알림문자가 오지만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일정 필의 확인 부탁드리길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